이 아플리케 들어가면 굉장히 또 공인비 올라가서 비싼데 이 모든 거 테두리 이 부분까지 아예 자수처리 다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러면서 더 포인트가 되고 캐주얼한 느낌을 여러분 입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이 전구성 모두가 3종 모두가 안쪽에 보시면 기모 처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모가 되게 보들보들하고 아주 따뜻한 기모예요. 눈꽃 같아요. 정말 야들야들 부들부들. 그러니까 손 피부에 닿는 그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굳이 뭐 로션 안 발라도 이거 하나만 입어도 부드러운 이런 느낌이지만 적당한 보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입을 계절이 좀 길죠. 맞아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을 겨울 봄까지도 이 긴 계절을 여러분 입어보실 수 있는 세 가지 아이템. 백화점에서 이 아가타의 그레이 컬러의 아플리케 자수 이 아이템이 8만 9천원입니다. 얘가 8만 9천원. 그런데 오늘 9만 9천원의 네이비 컬러에다가 그레이 컬러까지 뒤쪽에 보시면 아가타의 또 시그니처 프랑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이런 또 라벨 처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백화점에서 만나시는 동인 상품인데 오늘 저희가 이런 가격대에 나왔다는 게 놀라우시죠. 미리 주문하신 고객님 엄청나게 많았고요. 세 번째 아이템은 사실 유명 셀럽이 입어서 이 디자인은 아마 눈에 익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에 또 계속 진행하고 있는 방송 중에 블랙의 여배우 아시잖아요. 그녀도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전판자수의 아가타의 지금 보시는 스웨트 셔츠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요. 오로벌 패턴으로 왜 아가타의 그 스코피 시그니처 포인트 아시죠? 그 강아지의 그 모티브를 전체적으로 다 넣어드리고 딱 팔뚝 있는 부분에 아가타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포인트를 살려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고객님 백화점에서 11만 9천 원에 동시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안쪽에 전부 다 기모한 감 넣어서 지금 보신 그린 위쪽에 레드 컬러 그러니까 패턴은 다 똑같고 컬러만 다르다 보시면 돼요. 레드에 아이보리 컬러까지 이 중에 선택만 하셔도 저희 그레이와 네이비를 다 받아가실 수 있는 3종 구성을 백화점 동일 상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아가타의 이 스웨트 셔츠 뿐만 아니라 뱅뱅의 청바지까지 울트라 스트레치 데님, 뱅뱅의 너무너무나 유명한 이 청바지까지 고객님 같이 이제 주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텐데 이 청바지 같은 경우는 여성용, 남성용이 있습니다. 여성용도 3종, 남성용도 3종. 오늘 FW 최신상의 이 청바지도 방송 최저가, 방송 최저가. 뱅뱅은 조금만 가격 할인해드리면 엄청나게 주문 많은 상품인데 FW 신상품을 오는 3종을 방송 최저가 찬스로 여러분 구매 가능하시죠? 저희가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출근할 때, 제가 오늘 출근할 때 이대로 입고 왔죠. 이대로 입고 왔어요. 아무 아우터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입어도 충분히 편안하고 충분히 스타일이 살아나고 충분한 보온성까지 느껴볼 수 있는데 일단 스웨트 셔츠를 입으면 사람이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어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캐주얼해 보이면서 발랄하고 영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그레이 컬러에다가 지금 저희 여러분 구입하실 수 있는 뱅뱅의 이런 잉크 컬러를 제가 같이 입었더니 너무 잘 어울리고요. 백화점에서 이거 한 벌에 8만 9천 원. 제가 사실 금액 금액을 다 잘 못 외워요. 그런데 너무 놀라서 외웠어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네이비 컬러가 9만 9천 원, 얘도 8만 9천 원. 전면 아플리케 자수 들어가 있는 건 전면 자수 들어가 있는 건 11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가 없죠. 오늘 여러분 진짜 횡재하시는 시간으로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요. 목선도 몇 번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했는데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안쪽에서도 쫀쫀하게 잡아주니까 좋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런 아플리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 사이드에 이게 다 전체 자수로 마감 처리가 돼 있으니까 로고까지 다.